입문학 제 10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자유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벌써 70화네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죠? 네. 네. 자유님 보시기에 저희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입문학이 몇 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글쎄요. 한 100화 이상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100화는 가야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10화를 찍었다라는 것도 되게 기념비적인 일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네. 그렇죠? 마음을 가다듬고 좀 잘 좋은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입니다. 자유인님은 처음 만난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음. 일단은 가장 처음에 보이는 게 첫인상인 것 같은데 네. 표정? 어. 얼굴 표정. 네. 표정. 왜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단 처음 만났을 때 그 표정 이런 것들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이나 말의 내용 어떤 뭐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는가 또 예의바른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대충 그런 첫인상을 여러 요소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보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처음 봤을 때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 뭐 아무래도 완벽하게 일치하기보다는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한데요. 가령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텐데 혹시 상대를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당황했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가령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별리 없대거나 또는 뭐 그저 그렇다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뭐 대단한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경험? 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집에 계신 분이 자꾸 생각에 납니다. 처음엔 별나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아직도 놀랄 때가 많은데 대단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제가 아까 예의바른 사람을 저는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예의바른 척만 했던 거지. 마치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계산이 깔려 있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실망스럽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사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대학생 딸이 있는데요. 네. 남자친구도 사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성품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품을 볼 때 꼭 팁을 하나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딸한테 너한테 잘해주는 건 그 친구의 진정한 성품이 아니다. 진정한 성품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성품일 확률이 높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식당을 간다거나 그럴 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예의바르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다 철학자인 관점에서 성품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과 친구로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 가깝게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때 상대가 사기꾼을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알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 중에 결혼이라는 걸 할 때도 배우자를 판단하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라는 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옛날 유행하기는 합니다만 순간의 선택이 10년 되지는 뭘 당한다고 그런 선택을 잘 하려면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상대방을 좀 제대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판단을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 요새 마상?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받는 일이 많아질 것 같고 심한 경우에는 또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가령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넌 직급이 높아질수록 줄을 잘 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누구 라인이 있는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있는데 이때 나는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딱 잡았더니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런 만큼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는 사람을 잘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직장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하는 일은 자기를 잘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포장을 잘할수록 사기꾼 사기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를 당하는 걸 보면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잘못 판단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기준 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드러내는 방식을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의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벌가를 배경으로 하는 TV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재벌가 가정집에 전화벨이 쫙 울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수화기를 딱 들고 멘트를 하죠. 이때 상대방 전화한 사람한테 건네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뭐라고 그러냐 이러면 수화기를 딱 들고는 내 성복동입니다. 라면서 동네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평창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아닌데 집 전화기를 들고 동네 이름을 내는 경우는 현치 않거든요. 옛날에 전화가 별로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은 전화기를 들고 동네 이름을 말하는 동네는 몇 군데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한대로 성복동이나 평창동처럼 주로 부촌이라고 알려진 동네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행동은 좀 소위 좀 사는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거든요. 이처럼 전화기에다 대고 자기 사는 동네 이름을 말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신나간 행위니까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정체성 행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정체성이란 나는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가령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누구인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 행위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중파 라디오에서 코너를 하나 진행하는 게 있어요. 생활 속의 인문학이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의 코너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인기 코너이긴 합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래서 그런데 그 코너를 시작할 때 진행하시는 분이 주로 아나운서분들이 하시거든요. 아나운서가 이제 제 코너가 시작되면 저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혹은 작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작가라는 표현은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사람들은 자유인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나요? 다양한 것 같아요. 팀장이라고 불렀다가 소장이라고 불렀다가 강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팀장 소장 강사님 이런 표현도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뭔가 하면 개인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그겁니다. 개인정체성은 우리가 흔히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개인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가령 개인의 성격이나 성품,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사회적 정체성, 그러니까 소셜 아이덴티티라는 건요. 각 개인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지는 정체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속한 집안, 회사, 출신 학교, 국가 등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을 통해 개인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 여러 개라서 여러 개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남성이라는 사회적 정체성도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요. 또 이시가문의 몇 대손이라고 불릴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또 프로야구 모호구단의 팬이기도 하죠. 아마 자윤님께서도 여러 개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저도 여러 그런 집단, 공급에 속해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이 속한 여러 사회적 정체성 중에 가장 좋은 것 위주로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06년에 개봉한 채동 감독의 영화 중에 탓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이 정마담 역할을 맡은 김혜수씨가 여주인공이죠. 네. 김혜수씨가 도박장에 급습한 경찰들한테 끌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놔 이것더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이대나온 여자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대나온 여자야. 네.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이때 그녀가 외친 이대나온 여자가 바로 사회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녀는 왜 하필 그 순간에 좀 어울리지도 않게 이대나온 여자라고 외쳤을까요? 음... 뭐 좀 불미스러운 장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사회 정체성 중에 이대나온 여자 그러니까 이대출신이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에서 전화하기에다 대고 내 성북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자기가 사는 동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에 충분히 자랑스럽다라는 걸 언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정체성은 자신을 드러낼 때만이 아니라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사용됩니다. 가령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맞선을 보러 나갔을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정체성 행위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할 때 개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중에 어느 걸 많이 볼까요? 당연히 사회적 정체성 쪽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사회적 정체성을 많이 봅니다. 맞선을 보려고 하면 사람들은 상대의 직장이 어딘지 그건 직접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직급은 뭔지 이런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죠. 또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또 집안은 어떠한지 또 타고 다니는 차는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상대방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정체성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행위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글쎄요. 사람을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올바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사회적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답으로 좀 제시될 수 있는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선을 볼 때 사회적 정체성 안 본다. 이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당연히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러면 지나치게 사회적 정체성 위주로만 판단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정체성과 더불어서 개인 정체성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회시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의 사회적 정체성만 좋다면 예를 들면 상대가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주는 회사 다니고 집안이 좋고 이러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체성과 더불어 개인 정체성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지 또 삶의 가치관이나 철학은 어떠한지 인생의 꿈은 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네. 말씀 주신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사회적 정체성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반면에 개인 정체성은 좀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감추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적 정체성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요소가 많아서 비교적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반면 개인 정체성은 주로 그 사람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외면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맞선을 본다거나 결혼을 전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는 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중에 그 사람을 좀 더 제대로 나타내는 건 뭘까요? 둘 중에 개인 정체성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체성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반면에 사회적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업을 잘해서 부유한 집안에 속한 사람도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 더 이상 부유한 집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멋져 보여도 그 집단에 속한 개인 모두가 멋진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가령 사람들은 뉴욕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이러면 뉴요커라고 부르고 부유하고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뉴욕커는 모두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뉴욕커라고 모두가 잘 산다는 보장은 없죠. 뉴욕커 중에도 가난한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뉴욕에도 빈민가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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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빈민가 출신의 뉴욕 사람. 이 사람 부유한 게 아닌 거죠. 다시 말해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사회적 정체성에만 신경 쓰는 사람 중에는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정체성은 주로 외형적 요소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적 요소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내면을 가꾸는 일에 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 가지 정체성 중에서 당사자를 더 잘 나타내는 건 개인 정체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으로만 사람을 판단을 하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예를 들어 실전 팁으로 만약에 맞선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정체성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면서 실전적인 질문이네요. 앞서 얘기했지만 개인 정체성은 주로 내면적 요소라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해서 질문을 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상대방의 개인 정체성 특히 그 개인 정체성 중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품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영국의 작가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은 책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읽었던 책 또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수준으로 그 사람 내면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가 저는 전혀 책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 사람은 높은 수준의 품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책을 전혀 안 읽으니까 품격이 안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딱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죠. 요즘 인문고전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품격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책 중에 인문고전은 주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굉장히 격조 높고 수준 높은 현인들이 자기 생각을 옮겨놓은 책이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인문고전을 즐겨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면이 좀 건강하고 고매한 인격을 갖추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맞선을 보거나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되면 상대방이 가진 사회적 정체성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개인 정체성도 반드시 좀 확인해 두시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상대방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사회적 정체성 뿐만 아니라 개인 정체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판단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좀 고민하는 시간도 같이 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좀 잘 활용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죠?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한줄평 시간입니다. 자유인님 한줄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줄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아름다운 악세사리를 고르기보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 오 좋습니다. 아름다운 악세사리는 사회적 정체성 중에 굉장히 낮은 수준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어쨌든 자기를 좀 아름답게 가꾸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사회적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이 있는데 사회적 정체성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면 자칫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둘 중에서 더 정확한 기준은 개인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판단할 때 사회적 정체성과 더불어 개인 정체성까지 판단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또 개인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